많이 늘려야 될 것 같죠. 다행히 주름이 있어서 주름을 펴가지고 허리를 맞출거죠. 손을 이렇게 주름이니까 이게 몸에다 견이 40도 들어가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주름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비장 맞추고. 이런 옷들은 일반 수선집에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은 바지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허리가 잠가지지도 않고요. 줄일 때 어떤 순서대로 줄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요. 기장을 먼저 쬐서. 밑에 뜯구요. 카브라를 뜯어내고. 브릴 정리에 기장을. 허리가 적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허리에다 댈거에요. 댈거고. 지금 보니까. 주머니도 이렇게 지금 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도 다시 짤거에요. 짜고 지금 허리가 보면은. 뭐든지 지냐면은. 허리가 입었을 때는 40일 반이에요. 허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40일 반인데. 지금 이 옷은. 보면은. 36. 37 밖에 안 나가잖아요. 41 반이면 여기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41 반이다. 이정도로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1인치 2인치 반을 키워야 됩니다. 2인치 반이면 5인치잖아요. 5인치를 허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허리가 지금 5인치 반을 키울려면 키울 때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1인치 방향이 나오겠죠. 나머지 주름을 풀겁니다. 다 풀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지를 해보니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은. 옷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뜯어내겠습니다. 밑단도 뜯고. 바지 부리도 보면은. 지금 바지 부리가 이렇게 보면은. 9인치나 될 거에요. 9인치 정도. 8인치 반이죠. 그럼 요즘은 이렇게 늦게 안줍습니다. 8인치 정도. 7인치 4분의 3. 2분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인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인치를 쳐줄게요. 그래서 안쪽으로만. 양쪽으로 쉬지 않고. 안쪽으로만 쳐가지고. 바지를 재단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카브라에서. 카브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브라를 안 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하고. 뜯어내서. 이 나머지로. 뒤에 허리를 달아낼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1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2인치로. 시접은. 2인치를 줘가지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를 이제 허리를 달아낼거구요.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서. 표시를 해 놔야. 접을 때 그냥 좋아요. 이것은 딱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를 먼저 뜯어야 되겠죠. 허리를 5인치나 기워야 되니까. 전부 다 뜯었는데.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주머니도 지금 이렇게. 되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짜줘야 되겠죠.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안할 수도 없고. 한 벌 짜리라. 안할 수도 없고. 온난화는 지금. 굉장히 고급 온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면은. 새우테가 그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뜯을 때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대충. 뜯는게 아니구요. 네.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주의를 먼저. 뜯으십시오. 여기도. 좁들이. 그래야 순서가. 딱, 딱. 여기도 이제. 쭉 뜯을거구요. 여기로距離오지. 왜 여기 이렇게. 현깁있차별은. 이. 이. 두 줄박은. 이. 밑에가 있으면. 이. 위쪽에 있으면. 밑에서 뜯고 반대편에 있으면 위에서 뜯어야 됩니다. 요건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손금속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쭉 빠집니다. 후주를 박은 데는 안 떨어지잖아요. 한 번 더 박아준 데는 칼로 나중에 뜯으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는 왜 안 떨어지냐면 여기를 맞춤이라고 먼저 박아놔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오비끄셀을 먼저 박아놓고 후주를 박으면 갔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뜯었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뜯어도 됩니다. 오비 먼저 이쪽부터 여기까지 뜯어놓으면 더 덜렁거리잖아요. 조금만 더 뜯어놓고요. 너무 다 뜯어놓으면 저는 많이 그리적거려가지고 위에서 오비를 달고 주머니를 짤 때 위에 많이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빠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주름을 뜯었는데요. 여기가 2인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1인치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늘릴 수 있는 양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한 1인치 정도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늘려보면 2인치 반만 늘려야 되는데 이걸 다 늘려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름은 1인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인치가 남잖아요. 그럼 2인치 반을 기워야 되니까 반인치 여기서 반인치 이렇게 하고 여기서 1인치 반이니까 2인치 그래서 여기서 반인치 막 주면은 여기서 반인치 막 주면은 딱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주름을 하나 넣어줄게요. 배가 너무 나와서 큰 주름을 하나 넣어주고 반이지 1인치 반짜리를 하나 넣어주고 이건 펴가지고 쭉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인치 반을 키워야 되니까 40 41 반이면 여기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40일 반 허리가 41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었고요. 이 벨트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고리는 뜯으면 또 일이에요.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달고요. 여기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뒤에다가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옮기려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주머니까지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뜯었고요. 이렇게 해서 또 공지할 때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달아낼 때 하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즈를 완성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마무리할때가 해야만이 여기에 맞춰서 몸판을 박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초보자들은 그려줘야 되는데 전문가대로 그냥 바꾸요 그러면 이 오비 사이즈하고 여기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해가지고 오비를 만들어 놓고 할거기 때문에 잘라내겠습니다 이 오비 사이즈하고 여기 사이즈하고 여기 사이즈하고 저럴하고 안맞이니까 지금 여기가 뺏건 선이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가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만 놔두고요 잘라내버려요 42 반만 맞춰가지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허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가 40일 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40 40 40일 반이 여기잖아요 이게 좀 완성상입니다 그래서 시접 좀 주고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 나중에 그래서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쪽에 뭐가 이상합니다 이쪽은 잘 안맞습니다 이쪽은 41 반인데 사이즈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게 보니까 옷을 만들때 그렇게 잘못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잘못 만들었을때는 양쪽을 따로 잽니다 여기는 지퍼니까 마이깡 여기는 마이깡 지퍼 여기서 재면 됩니다 여기에서 40 41 40 40 40 40 41 40 41 41 40 41 41 41 41 41 41 쪽이 원래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 맞아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확인할 때는 여기 지프하고 지퍼를 넣고 여기서 40일 방향으로 이렇게 와트 잘라야 됩니다 한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이렇게 잘라 줄게요 나중에 박아야 되니까 표시를 여기까지 박는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박는다 표시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박을 건데 이제 주머니부터 뜯어 가지고 주머니부터 수정하고 나서 이쪽을 뜯어서 안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머니에 다 짰구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름을 1인치 반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쪽은 왼쪽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맞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또 다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희절이 남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름을 지금 더 넣으면은 저쪽에는 안 맞고 지금 오른쪽에는 많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박으면은 이쪽에서 쳐내버리면은 주머니가 짝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4인치 반이잖아요 여기까지 4인치 반이죠 이것도 이제 4인치 반일 거에요 같이 박에서 이렇게 4인치 반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쳐내야 되는데 이쪽은 더 천혜 부분으로 하면은 더 천혜가 흐리면은 네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성상인데 지금 여기가 완성하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 쪽에 지금 봉제선 옆에 재봉선 이걸 악기라 그럽니다 악기 쪽에 이쪽에서 좀 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한 1인치 정도는 집어넣어서 주머니가 주머니가 약간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르지만은 뒤에서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조금 집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박을 거예요 여기 왼쪽은 맞고요 왼쪽은 오비가 이렇게 돼서 맞았는데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맞아서 이게 너무 커서 이 왼쪽에서 주머니 쪽에서 이렇게 그냥 뜯지 않고 이렇게 박았으면 됩니다 사선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박을 때에 여기서 박을 때에 이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박지말고 자연스럽게 곡선을 딱 잡아서 잡아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비 달고 나서 밑에 뜯어서 재단만 하면 되겠죠 여기 뜯어서 재단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비를 달건데요 여기를 많이 뜯어버리면은 여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박기가 사나운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박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저쪽에서 한번 박아줬랐잖아요 뒤집어서 여기가 이쪽에서 박는 것은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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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콩나물 고춧가루 미실, 금병실 띠가 됐거든요 미실이 티 색깔이 안 맞아서 금병실 띠고 이거는 오비오라가 좀 캣땅이라고 했죠? 이걸 오비오라라고 하면 이렇게 잡고 그냥 박은 데다가 이대로 박은 데 이렇게 벨트 거리까지 싹 이동해서 또 뜯어서 박으려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최대한 일을 좀 줄여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완성된 겁니다 검정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반대편 할 때는 반대편 할 때는 이걸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아놓고 이렇게 가다보면 잘 안 맞습니다 반쯤 잡아가지고요 이제 좀 박아주고 여기도 박기가 좋잖아요 여기도 박혀야 좋잖아요 여기도 박혀야 되는데 여기도 박혀야 되는데 여기도 박혀야 되는데 여기까지 박혀있습니다 여기까지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반쯤에서 박잡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오비에서 약간 뛰어가게 해야 돼요 그야맛이 잘 꺾어집니다 꺾어집도 오비에 바짝 백놀이에 바짝 박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짐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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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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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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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렸을땐 이 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두줄로 박은 쪽이 이건 두줄로 박은게 없네요 미싱으로 한줄을 박은 모양이에요 그냥 원단이 강하니까 그냥 찢으셔도 됩니다 이 원단이 약한걸 이렇게 뜯으면 큰일 납니다 확 나가버려요 이렇게 밑단을 표시해준 대로 양쪽으로 잡고 가운데는 무시해버리고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가 표시되어있잖아요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두줄로 박힌게 아니고 한줄로 박혔어요 밤만으로 박을 인사해요 이건 본봉으로 박을 읽으니까 뒤에 버섯과 버섯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찹쌀떡 찢어져 버리면 찢어져 버려요 저같은 경우는 오래해서 감각을 하는거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재단할겁니다 엉덩이 사이즈를 젤 때는 항상 주문이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엉덩이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주름량이 있구요 주름이 약간 벌어지게 할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44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재단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접하고 자연스럽게 아까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잘 될거에요 잘 되면서 잘 되는 방법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아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기도 다를거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알겁니다 44 반인데 이건 적잖아요 지금 주름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되겠죠 혹시 너무 적은 옷을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여기 힙선을 자리를 될 때 잘되어야 됩니다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힙선이 힙선하고 허벅지만 신경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완성선인데요 허리가 이렇게 해 놨잖아요 똑같이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위가 한마디 고정을 해 놓구요 근데 이건 주름바지인데도 이쪽이가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죠 여기죠 다른 주름바지가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옷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을텐데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허벅지도 별로 크지가 않다는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되게 여기가 많이 나와 있으면 이걸 잘라낼텐데 이건 잘라내면 안됩니다 여기를 잘라내면은 바지가 당겨서 못입어요 보겠습니다 잘될뜨게 잘될뜨게 지금 아까 이쯤에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으니까 반대로 잘되지 잘될뜨게 반대로 이게 지금 4인치 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도 4인치 반 딱 나오죠 이게 4인치 반이니까 이거 쳐내면 안됩니다 이렇게 쳐내보면 바지가 당겨서 못입습니다 항상 그걸 좀 주의하시구요 그 여유가 많은 많으면은 쳐내지만은 또 이 옷처럼 이렇게 여유가 없는 옷에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박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허벅지만 보겠습니다 바지 부리하고 허벅지하고 어느정도 되는거야 어느정도 되는거야 여기에서 보면은요 바지 부리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높고 이렇게 나왔는데 더 나왔더라고 8인치 반 정도 됩니다 8인치로 만들려면은 반인치만 쳐내면 되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반인치만 쳐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옷이 적어요 그래서 반인치로 쳐내면은 여기니까 완성된 여기니까 이정도겠죠 그러면 이걸 잘 될 때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안됩니다 좁아서 굉장히 적은 바지 키우고 있잖아요 그니까 여기서는 좀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 잘라낼 것도 없습니다 잘라내는 것이 저기서 못입니까 밑에만 잘라내는거에요 위에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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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밑에만 잘라야돼요 이렇게 다시 보기만 앞판을 보겠습니다 뭐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은 앞에 천일것이 있습니다 41반인데 허리가 41반인데 길이 44반이고요 이건 적습니다 지금 적은 편이에요 위에도 손 안되고 밑에만 잘라줄거에요 보기만 이렇게 놓고 sobie 이게 완성생이고 여기가 완성생 이럴으니까 이렇게 물살이 들었습니다 바지 부리만 줄여주는거죠 ables BUR TOO Med 사라지 마이키면 부어 subtitles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전혀 안치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8인치 고요 지금 가랑이 밑에가 얼마 정도 27 28 28이면 적은 편입니다 덩치가 44 반인데 힙이 오시면 딱 길 거에요 그런데 이건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도 맞췄고 더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허리도 보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넣어 가지고 허리가 41 반이니까 40 41 반이니까 허리도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고요 킷도 맞구요 주문이 끝나는 부분 44 반 여유가 있어야 되죠 44 반인데 44 반이면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주름 말라 있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벌어져 가지고 맞춰지는 거에요 이게 더 이상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바럭 붙여서 바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았구요 다림만 하면 됩니다 다리기 전에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는 잡아주고 뒤에는 다릴 때는 이게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한 칸 오케이 쫙 눌려서 집에 엉덩이가 안 기어 들어갑니다 옷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항상 잘 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문약증 되려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가 맞아야 되고요 바깥에 주머니 있는 재봉선이 맞아야 되고요 쭉 맞아야 됩니다 여기 여기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놓고요 여기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있는 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주머니를 안쪽으로 제키고 잡아서 밖의 쪽에 있는 쪽으로 싹 손바닥으로 밀어가지고 복선을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복선을 약간 없이 밀렸죠잉 이럴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Bol이 여기서 복선을 만들어줘야지 옷이 입었을때 히프가 복선이 이쁘게라 복선을 안 만들어주면 이게 안에 하고 안에 남는 양이 없어야되겠다 이렇게 분자고가 보일 때는 물로 이렇게 해 줍니다 분자고라 물로 치우면 없어집니다 학교 다닌 때 분필이 있죠 분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펴서 안쪽에는 맞춰줘야 겠죠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잘 뜯는다고 뜯었는데 여기 식박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안쪽 바깥쪽에 재봉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되겠죠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놈을 당겨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칠과 panda으로 뒤집어 Drive 이 선이 재봉선이 fair 손을 맞춰줬는데요 반대닥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 옷을 입었을때 돌아가지가 아니라 아름 Toules 손으로 이동이 붙어있는 부분 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잡는 scient력 칼이 좀 당겼나봐요 주름을 잡았어도 옷을 입으면 주름이 펴질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쪽에는 잘 다려지는데 옷을 입으면 가랑이 밑에가 울면 안 되거든요. 남자부여자고 딱 입으면 밑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딱 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아하지요. 주름을 잡았던 자리라 자국이 자꾸 생긴다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한 번 딱 갈라줍니다. 한 번 풀어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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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맞아야 되겠죠 다릴만큼 이제 다 다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주름만 싹 손바지면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마장 됐고요 이 부분 지금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밑에서 주름을 잡고 이 주름하고 맞춰서 이렇게 생겨낸다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거죠 옷을 입었을 때 이런식으로 지금 적은 옷이기 때문에 붙였기 때문에 제공선을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앞판이 이렇게 많이 온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걸 만들었죠 제공선을 잡았을 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허리가 41반 이고요 허리가 41반 맞죠 40 41반 엉덩이는 얼마입니까 44반 이 정도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여기가 없으면 옷이 너무 쨍겨서 옷을 못입습니다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고 어찌고는 이 손님은 지금 옷을 한벌 돈을 버신 겁니다 요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옷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넘습니다 이 옷이 살려면 본단이 제가 한번 혼용률을 한번 봐볼게요 혼용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은 혼용률이 모가 60%고 이러고 60%고요 견이 40%에요 모가 60%에다가 견이 40% 굉장히 좋은 옷이다는 거죠 실크가 그만큼 되깝기 때문에 구김이 안가고 옷이 입었을 때 어디가서 회식자리에 가서 앉아서 양반자세로 이따 열어놔도 구김이 딱 펴져 버립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위할때게 한번 찍어보든지 그냥 가든지 중요하데만 찍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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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